트로트색별 정서주 프로필 완전 분석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스트로3 진출로 큰 화제를 모은 트로트색별 정서주 가수의 프로필을 완전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고향, 키, 학력, 혈액형, MBTI, 소속사 데뷔 전후 활동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며 정서주 가수에 대해 더욱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해요. 1. 정서주 프로필 살펴보기 나이, 2008년 7월 9일 생, 올해 만 16세 고향, 아름다운 바다 도시 부산 출신 키, 156.7cm, 작지만 강렬한 무대 매너 학력,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졸업, 현재 고등학교 입학 예정 혈액형,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는 O형일 것 같아요. MBTI, ESFP,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엔터테이너 소속사, 워너뮤직코리아, 유명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는 대형 소속사 2. 데뷔 전 이야기 음악과의 인연, 음악 선생님이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에 푹 빠졌어요. 데뷔 계기, 아침마당, 출연과 정동원 가수의 무대를 보고 가수를 꿈꾸게 되었죠. 유튜브 활동, 트로트샛별 정서주, 채널로 커버 영상 업로드하며 인기를 얻었어요. 가족의 지원,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학원을 끊고 음악 전문가로 성장 3. 데뷔 후 활동 2022년 4월, 워너뮤직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꿈을 향한 첫발 2022년 9월 26일, 데뷔 앨범, 꽃들에게 발매 청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2023년 활동, 다양한 축제 및 행사 무대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 미스트로 3 진출,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4. 정서주 가수의 매력 포인트 어린 나이, 10대 소녀의 풋풋함과 솔직한 감성이 무대에 녹아들어요. 뛰어난 가창력,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표현은 장르를 불문하고 압도적 다양한 장르 소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 5. 앞으로의 기대 미스트로 3 최종 결과, 정서주 가수가 역사를 세울 수 있을까요? 다채로운 활동, 앞으로 어떤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미래 트로트 여제, 정서주 가수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트로트 샛별 정서주 가수의 프로필을 완전 분석해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정서주 가수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